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준공 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용적률 등의 혜택까지 받은 후 남올나라의 논란인데요.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어 법령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외부 모두 철제 펜스로 막혀 입주민 카드가 있어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를 전면 개방해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외부인 통행이 불편하다는 입주민 민원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무단 건축물이지만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철거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법상 2m 미만 공작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이미 철거를 할 수 없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했습니다. 공공보행로를 설계한 인근 아파트도 모두 2m 미만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여를 설계한 지구단위 계획을 어겨도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레미안 원베일리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 설치를 전제로 용적률 혜택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다 최근에야 외부 개방했습니다. 반복된 논란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를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서 약속한 내용을 입주민들도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행강제금을 신설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자칫 법위반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규제 강화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 현장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 자칫 법규선